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베트남어 강사현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베트남에서 자주 쓰는 핵심 베트남어 단너창 강의를 준비해 봤습니다 베트남에서 자주 쓰는 단너랑 기본 문장에 대해 같이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바로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는 목다 목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안 그쵸 목다는 안 라고 합니다 안 성적 없습니다 안 안 안 지금은 문장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저는 밥을 먹어요 저는 밥을 먹다 는 밥끔 먹다 안 농어만 저는 밥을 먹어요 저는 주어 밥을 목초꺼 그리고 목다는 동사 있잖아요 근데 이 한국어는 이렇게 순서를 되어 있는데 베트남어를 반대로 말해야 됩니다 주어 플러스 동사 그 다음에 목초꺼 나오면 됩니다 지금은 베트남어로 어떻게 말할 수 있으세요 또이 안검 그쵸 또이 안검 또이 안검 또이 안검 다 성적 없는 문장입니다 또이 안검 또이 안검 또이 안검 또이 안검 또이 안검 또이 안검 안검 또이 안검 또이 안검 또이 ap 그런데 여기는 그는 밥을 먹었다고 하시면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Anh ấy, 그는 Anh ấy ăn cơm rồi Anh ấy ăn cơm rồi 원래는 여기는 Anh ấy đã ăn cơm rồi 나왜야 되는데 졸이 있으면 무조건 과거형이라서 다 베뜬 Anh ấy ăn cơm rồ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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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잘하셨습니다. 다음 저는 문자를 먹을 거예요 문자를 먹을 거라고 하고 싶으시면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을 거다 을 거라고 하면은 미래형이죠 미래하면은 쎄 플라스 돔사 저는 몇 번을 얘기했는데요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형은 달라요 베트남어를 그리고 저는 문자를 먹을 거예요 라고 하고 싶으시면 또이 쎄에 쎄에는 미래 플라스 돔사 돔사 여기는 먹다 그쵸? 또이 쎄에 안 문자 문자 문자라고 합니다 또이 쎄에 안 문자 또이 쎄에 안 문자 또이 쎄에 안 문자 또이 쎄에 안 문자 뭐 먹을 건데? 또이 쎄에 안 문자 저는 문자를 먹을 거예요 또이 쎄에 안 문자 잘하셨습니다. 다음 저는 쌀국수를 먹고 싶어요 여기는 다른 문법이 나왔는데요 먹고 싶다 아 뭐 먹고 싶다 라고 하면 무언 플라스 돔사 그쵸? 잘하셨습니다. 저는 쌀국수를 먹고 싶어요 또이 무언 그렇죠 무언 플라스 돔사 돔사는 안 그쵸 쌀국수는 라고 하시면 됩니다 또이 무언 안 또이 무언 안 펄 또이 무언 안 펄 또이 무언 안 펄 베트남 쌀국수를 먹고 싶어요 또이 무언 안 펄 그쵸 잘하셨습니다 또이 무언 안 펄 아 또이 무언 안 펄 아 갑자기 쌀국수를 먹고 싶어 또이 무언 안 펄 또이 무언 안 펄 잘하셨습니다. 다음 저는 치킨을 못 먹어요 아 치킨을 못 먹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베트남어로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저는 치킨을 못 먹어요 라고 하시면 또이 무언 안 펄 치킨 가잔 치킨 라고 합니다 또이 무언 안 펄 못 하다 문법을 제가 알려드렸는데요 못 하다는 험 데 플러스 동사 아니면 동사 험 안 룩 험 플러스 동사 룩 하셔도 됩니다 또이 험 데 안 가잔 기억해 주세요 험 데 플러스 동사 못 하다 라고 뜻됩니다 또이 험 데 안 가잔 또이 험 데 안 가잔 또이 험 데 안 가잔 치킨을 못 먹어요 또이 험 데 안 가잔 아니면 또이 험 데 안 룩 룩 룩 룩 저는 치킨을 못 먹어요 첫 번째 또이 험 데 안 가잔 두 번째는 또이 험 안 룩 가잔 특히 비슷합니다 또이 험 데 안 가잔 또이 험 안 룩 룩 잘하셨습니다 다음 다음 단어는 마시다 먹다 그리고 다음에 마시다 마시다 도 많이 쓰죠 그러면 마시다는 우엉 무슨 뜻인지는 아시죠 우엉 우엉 올라가요 우엉 우엉 근데 문장에 대해 어떻게 쓸 수 있는지는 지금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저는 물을 마셔요 뭐 마실래 그냥 물 마실래요 또이 웅 룩 그죠 물 또이 웅 룩 하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또이 웅 룩 나 못 마실래 또이 웅 룩 저는 물을 마셔요 또이 웅 룩 하시면 됩니다 또이 웅 룩 또이 웅 룩 또이 웅 룩 또이 웅 룩 잘하셨습니다 다음 저는 어제 술을 마셨어요 저는 어제 술을 마셨다고 하시면 여기는 과거형 문장인데 그러면 과거형 문장은 나 아니면 저희 세트 나와야 되는데 어제는 어제 홈과 술 술 아시죠 술 룩 룩 웅 홈과 또이 그러면 또이 홈과 또이 웅 룩 그런 거에요 라고 하시면 됩니다 저는 어제 술을 마셨어요 잘하셨습니다. 다음 저는 커피를 마실래요 너 뭐 마실래? 저는 커피를 마실래요 저는 추스를 마실래요 라고 하시면 되는데 근데 베트남으로 갑자기 아 커피를 마실래? 어떻게 말할 수 있으세요? 또이 우원카페네 또이 우원카페네 라고 하시면 됩니다 래을래요 라고 하시면 네니 그때 이 문장은 네 쓰면 됩니다 또이 우원카페네 또이 우원카페네 저는 커피를 마실 거예요 마실래요 또이 세에 우원카페네 아니면 또이 우원카페네 다 쓰면 됩니다 다음 그는 매추를 마시고 싶어요 또 고 싶다 문장을 문법을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고 싶다 고 싶다 동사 플랫스 동사 플랫스 동사 플랫스 동사 플랫스 동사 플랫스 그러면 매추를 마시고 싶다는 tôi muốn uống bia đúng không ạ? tôi muốn uống bia 그는 anh ấy 제 친구랑 헤어졌나 봐요 그래서 매추를 계속 마시고 싶다고요 anh ấy muốn uống bia 그렇죠? anh ấy muốn uống bia anh ấy muốn uống bia 잘하셨습니다 다음 마지막 문장인데요 너는 약을 꾸준히 먹어야 돼요 구춘히 먹어야 된다고 하시면 약 약 la tuok tuok 구춘히 leura 먹어야 돼요 야 아어야 되다 아어야 하다는 파이 플러스 동사 근데 여기는 마시다는 uống 있잖아요 근데 한국어를 말하면 약을 먹다 근데 베트남어로 말하면 약을 마시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bạn phải uống thuốc đều nh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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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uốc 약을 đều 꾸준히 nhé 해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마셨겠습니다. 오늘은 베트남어 자주 쓰는 단어 마시다랑 목다를 배워봤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어를 그 두 단어에 대해 자주 연습하시고 잘 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